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단칸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험괴담 어릴 적 정말 친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우연히 sns로 연락이 닿았다 그리고 내가 분가한 지역과 가까운 곳에 그 친구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거주하는 동네를 찾아가게 되었다 동네 술집에서 소주 한잔하며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다 때마침 월드컵 새벽 경기를 기다리는데 지루해져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단칸방으로 가서 플레이스테이션 축구 게임을 하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가 골을 넣는 순간 너무 흥분해서 맥주캔을 엎어버렸다 뜬금없이 욕설을 지르며 그 친구가 내 뺨을 후러쳤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나보다 더 당황한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며 멍하니 있었는데 미안 사실은 내가 결벽증이 생겨서 라며 자신이 겪은 깊고 어두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다툼에 대해 종종 말했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부부싸움이 날마다 격해져 폭행으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그 친구를 데리고 도망치듯 떠났다 물론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정에 대해 말도 못 꺼내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했다 그런데 이혼 후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평소 강제적이었던 집안일에 대해 혐오를 느낀 듯 빨래나 설거지, 청소 같은 위생적인 일에 아예 관심을 끊고 집은 점점 쓰레기장처럼 되어갔다 그때부터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도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깔끔함이 몸에 패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것은 결국 결벽증이라는 병적 행위로 이어졌다 냉장고에 음료수나 냉동식품을 진열할 때 꼭 상표가 보이게 분류하거나 액자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신경을 쓸 정도였다고 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이런 결벽증 덕분에 오히려 상사에게 신인받는 사원이 되었다고 한다 책상이며 각종 문서 자료, 포트폴리오 할 것 없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칼같이 정리하고 분류했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이 남들보다 지나치게 깔끔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부장의 추천으로 수도권에 있는 상위 업체에서 특제 제의를 받았다 그 친구는 그 제의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며 곧바로 짐을 사서 회사 주변에 잠시 머물 집을 찾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방에서 살던 친구는 수도권의 집값에 새삼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 서울 지역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산동네 같았지만 작은 마트와 각종 시설들이 있어 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다고 했다 그곳을 발판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 더 나은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비록 지금은 허름하지만 나름 깔끔한 집을 택해 그곳에서 꿈을 펼치리라 다짐했다고 했다 어느 날 유난히 더운 새벽 그 친구는 새로운 회사 동료들과 술 한잔 한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고 했다 도착하자마자 땀과 먼지에 찌든 몸을 씻고 취한 상태에서도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깨끗이 소독한 걸레를 들고 단칸방 가장 높은 장롱 위부터 먼지를 닦기 시작했다 바닥부터 닦으면 위에서 먼지가 내려올까 봐 그런 순서를 정했다고 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장롱 위로 쌓인 먼지 위에 찍힌 의문의 손바닥 자국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출근했다가 밤늦게 귀가하면 화장품의 방향이 왼쪽으로 조금 돌아가 있거나 TV 위 먼지가 살짝 쓸려있는 것처럼 작은 이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평평하게 펴놓은 이불이 조금 접혀있는 것도 그런 이상 중 하나였다 그 친구는 누군가 방에 침입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현상이 하루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되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다 도둑이 물건을 훔치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도 훔친 물건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디테일하게 원위치 시켜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친구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카메라로 집안 물건들을 찍어두고 퇴근 후에 다시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물건들이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확실했다 그 친구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자기 물건들에 손을 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범인을 잡을 만한 물증이 없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친구는 잠복을 하기로 했다 하루 휴가를 낸 뒤 그날 아침 깔끔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30분 정도 구두를 닦은 후 집 밖으로 나와 회사 가는 척했다 그리고는 평소 자물쇠로 잠가두던 후문으로 다시 집에 돌아와 장롱 안에 숨어 잠복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는 속으로 결벽증이 심하면 이 정도의 집착도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4시간이 흘렀고 오후 1시쯤이었다 슬슬 배고파지기 시작했고 장롱 안에 쭈그린 상태로 확실하지도 않은 범인을 잡겠다고 버티고 있는 자신이 점점 한심해지려는 찰나왔다 누군가 잠긴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왔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고 친구는 장롱 문틈으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지켜보았다 지저분한 머리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여자가 들어섰다 친구는 그 여자를 보며 이 세상과는 괴리감이 느껴지는 여자였다라고 말하며 소름이 돋은 팔을 보여주었다 그 여자는 방 한가운데 서서 바닥을 보고 가만히 있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했다 패닉에 빠진 친구는 문틈 사이로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긴 머리카락을 앞으로 늘어뜨린 채 바닥만 쳐다보고 있던 그 여자는 오후 2시 뻐꾸기 시계가 울리자 조금씩 몸을 양옆으로 흔들기 시작했다 친구는 그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고 무서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갑자기 고개를 떨군 상태에서 기이한 소리를 내며 몸을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했다 그 긴 머리카락이 양옆으로 날리며 TV 위 먼지를 슬쩍 쓸고 화장품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친구가 전에 봤던 그 미묘한 물건들의 움직임이 바로 그 여자의 더러운 머리카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올 것 같더란다 단칸방 전체가 그 여자의 머리카락으로 휘날릴 때 친구는 슬쩍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눈을 뒤집어 가고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마치 귀신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와중에 장롱 안에서 무릎이 절여 자세를 고쳐 잡으려는 순간 장롱 문을 살짝 건드렸다고 했다 그 여자는 고개를 휙 돌리더니 천천히 내려온 동공이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과 흐려지는 정신을 겨우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는 장롱 안에 숨은 친구를 발견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친구의 침대 쪽으로 걸어가 이불을 꼬깃꼬깃 거리며 아주 미세하게 흐트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고 했다 마치 그 친구의 결벽증을 겨냥한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 친구는 장롱에서 나와 풀린 다리를 부여잡고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다 이후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친구는 바로 그 집을 처분하고 나왔다고 했다 열쇠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신이 결벽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자기가 정신이 나갔던 것인지 그날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했다 너무나 뜬금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동네 술집에서의 새벽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 내 생각엔 술자리에서 여성들은 조심해야 할 상황들이 많아서 내 경험담을 하나 써볼게 스무살 초반 동네에서 친구들과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어 여자 3명이서 말이야 그때 한참 유행하던 단골 선술집에서 싸구려 안주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가게는 테이블이 7개밖에 없었어 그 중 3개 정도는 2인용 작은 탁자였고 굉장히 작은 가게였지 그날 시간은 새벽 1시쯤이었어 나도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지 그러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친구들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게 바뀐 거야 뭔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말하기를 술이 떡이 된 여자와 남자가 실랑이를 하며 가게에 들어왔대 손님도 우리 포함 두 테이블 뿐이었으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대 보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어디로 가자고 했어 술집 뒷골목에는 모텔 같은 게 많았으니 그쪽으로 가자고 말이야 여자는 오빠 나 첫차 타고 집 가야 되라고 말하면서 그때까지만 여기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대 아마 둘 다 만취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됐는데 시간도 늦었고 어쩔 줄 모르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았어 결국 여자는 첫차 시간까지만 술 한 잔 더 하자고 고집 부려서 가게에 온 듯했고 여기까지는 뭐 술을 많이 마셔서 난감한 상황이겠거니 생각했지 여자가 처처 타고 집에 가야 하나 보다 이 정도로 말이야 그렇게 들어온 남녀가 어떻게 술을 마시든 말든 우리는 우리끼리 놀고 있었는데 조금씩 신경이 쓰이더라 내 자리에서 대각선 정면으로 그 테이블이 보이는 자리였거든 뭘 주문했는지 안주랑 소주가 그 테이블로 갔어 둘 다 술에 취해 신나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지 나이는 20대 중반 정도였어 나도 친구들과 놀다가 20분 정도 흘러서 다시 보니까 남자는 이미 테이블에 얼굴을 받고 자고 있더라 여자도 취해서 남자를 흔들어 깨워보기도 하고 머리채를 잡아보기도 했는데 어쩔 줄 몰라 하더라 우리 테이블은 우리끼리 놀다가도 힐끗힐끗 그들을 보고 있었고 꽤 흥미로운 상황이었어 한참을 여자가 혼자 쩔쩔매더니 결국 체념한 듯 혼자 술을 마셨어 많이는 아니고 홀짝홀짝 그렇게 둘 다 완전히 취한 상태로 여자는 점점 불안해 보였어 같이 온 남자는 이미 뻗어 있었고 여자는 처차 타고 집에 가야 된다는 사명감에 자면 안 되니까 졸릴까 봐 술이라도 조금씩 마시는 걸로 보였어 그러다 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가 혼자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결국 완전히 뻗어버렸어 남자는 그냥 팔짱 끼고 고개만 테이블에 박고 있었는데 여자는 완전 벽에 거의 눕다시피 하고 머리는 산발 가방이랑 구두는 다 난장판이 됐더라 친구들이랑 속닥속닥 거리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먼저 뻗어 있던 남자가 갑자기 술이 닦인 것처럼 돌아오더니 눈치를 보다가 여자를 대충 흔들어 깨워보다가 여자가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니까 주방에 있는 사장님을 부르더니 사장님 여기 계산이요 그러고는 계산을 깔끔하게 하고 완전 인사불성인 여자를 들쳐 업고 나가버렸어 친구들이랑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신고는 못했어 근데 그 남자가 뻗은 척하다가 멀쩡하게 일어난 건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소름 돋는 일이야 세 번째 이야기 고양이와 논두렁길 할머니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항상 같은 학원을 다녔습니다 자격증 학원이라 매번 늦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밤늦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집이 더 가까워서 제가 먼저 도착했죠 씻고 자기 위해 누웠을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조차 분위기가 이상하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말해주더군요 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에는 논두렁길을 한참 지나야 합니다 그날도 논두렁을 지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오른쪽 논 한가운데에 한 할머니가 그 오밤중에 쪼그려 앉아 계시더랍니다 속으로 뭐야 귀신인 줄 알았네 기분 나쁘다 빨리 지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뒤에서 할머니가 이봐 학생 나 좀 도와줘 하시더랍니다 친구는 섬뜩했지만 어른이 부르시니 어쩔 수 없이 할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고개를 푹 숙이고 쪼그려 앉아있던 할머니가 서서히 고개를 드시더니 학생 저쪽에 가면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나한테 자꾸 뭐라고 말을 해 근데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 내 대신 좀 다녀와 줘봐 하시더랍니다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주택가와 조금 떨어진 곳이었고 나무 한 그루만 덩그러니 심어진 곳이었습니다 친구는 어이가 없었지만 할머니가 제차 부탁하시니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혹시나 해서 고양이에게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야옹아 무슨 말 하려고 할머니를 부른 거니 어이가 없었죠 친구도 그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부끄럽더랍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말을 커녕 후다닥 도망가기 바빴고 친구는 고양이를 쫓아다니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들을 때 저도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양이에게 말을 건다니 그렇게 잠시 뛰어다니다가 다시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와서는 고양이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시며 그럴 리 없다며 다시 다녀오라 하시더랍니다 친구는 어이가 없고 자신이 하는 짓이 멍청해 보이는데 할머니께서 오히려 화까지 내시니 짜증이 나더랍니다 할머니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고양이는 말을 안 해요 저 너무 늦은 시간이라 부모님이 걱정하세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할머니도 얼른 들어가세요 그리고 뒤돌아서 걷는데 느낌이 쎄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뒤를 돌아봤더니 할머니께서 경련을 일으키듯 몸을 부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놀란 친구는 할머니께 가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몸을 벌떡 일으키시더니 바닥을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란 친구는 도망치려고 했고 다리가 편찮으시다던 할머니는 정말 빠른 속도로 뛰어오셨습니다 죽어라 달리며 도망치는데 할머니가 돌을 던지시는 건지 제법 굵직한 돌들도 날아오더랍니다 돌을 피해서 겨우 주택가로 숨었고 더는 할머니가 쫓아오지 않는 것 같았답니다 안도에 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흙이 번복이 된 두 손을 늘어뜨리고 친구에게 걸어오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비틀비틀거리며 친구에게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기괴하고 무서워서 친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야옹하는 고양이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친구에게 오던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더니 고양이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는 재빨리 집으로 뛰어갔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골목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친구를 노려보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바로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주 잠깐 사이였는데도 동네를 다 뒤졌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다음 날 주말이 되어 친구와 함께 그 할머니를 봤던 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쭈그려 앉아있던 곳에는 눈을 채 감지 못한 고양이 시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고양이 시체를 묶고 간단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익사체와 바다의 전설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한다 외할머니의 집안은 대대로 어부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대의 배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셨다 외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외할머니와 눈이 맞아 결혼하셨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무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작스레 익사체가 떠내려와 배와 부딪혔다고 한다 사고였는지 자살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끔찍한 모습을 한 채 파도를 따라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배가 아무리 자리를 옮겨도 사체는 계속해서 배 주변을 맴돌았다 2차 대전이 있기 전이었으니 배에는 모터도 없었고 노루 사체를 계속 밀어내봤지만 곧 다시 다가왔다 그렇다고 그 사체를 끌어올리자니 작은 고기 빼라 끌어올리다가 배가 뒤집힐 위험이 있었다 사체를 끌고 돌아가려 해도 생업인 고기잡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때 할아버지의 뇌리에 과거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떠올랐다고 한다 그 내용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익사체를 대하는 법이었다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고기를 잡아야 하니 조금 떨어져 있어 주게나 그 대신 자네를 무슨 일이 있어도 육지로 데려다 주겠네 그러면 익사체는 어느새 파도 속으로 모습을 숨기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떠 있는다고 했다 그 후 고기잡이가 끝나고 돌아갈 때가 되면 고기잡이가 끝났네 이제부터 돌아갈 거네 제대로 잘 붙어서 따라오게나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익사체는 적당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배를 따라 항구까지 떠내려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하며 인간이라는 건 말이다 아무리 그래도 바다에서 죽고 싶지는 않은 법인 게야 설령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은 후에는 땅에 편하게 묻히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부산 신혼집의 밤 나는 오늘도 꿈에서 어머니를 죽였다 꿈속에 나는 날이 갈수록 점점 잔인해졌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 꺼려져 요즘은 불면증까지 생겼다 나는 불안하고 찝찝한 기분을 떨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고개를 저었다 결혼을 앞두고 미리 들어와 살고 있는 신혼집의 풍경이 더 낯설게만 느껴졌다 내 옆에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내 기척에 부스스 깨어난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또 어머니 꿈꾼 거야 그거 자기가 휴심이 너무 깊어서 그런 거야 어머니 걱정을 하도 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녀는 잠꼬대처럼 말하며 나를 끌어당겨 품에 안아주었다 그녀의 포근한 품에 안기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그녀의 말대로 내가 어머니를 너무 걱정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결혼하면 그 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사셔야 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런가 보다 싶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도 외롭지 않고 나 또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말이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여자친구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문제에 대해 털어놓았다 화를 내거나 고민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여자친구는 단박에 웃으며 대꾸했다 그런 이야기 꺼낼 줄 알았어 내가 졌다 졌어 모시고 살자 나는 진심으로 여자친구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리고 평생 이 여자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순탄하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우리의 신혼집의 어머니의 짐도 차근차근 옮겨졌다 착한 여자친구는 우리 집에서 제일 넓은 안방을 어머니께 내어드리면서도 싫은 표정 하나 짓지 않았다 싫은 표정은 권영 매일 밤 나를 품에 안고 자장가처럼 속삭였다 어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편하게 잘 지내실 거야 나의 불면증도 점차 사그러졌다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시기 일주일 남짓 남은 날 낮에 마신 커피 탓인지 나는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잠이 들락말락한 기분 나쁜 상태로 누워있었다 그런데 잠든 줄만 알았던 여자친구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내 얼굴 위에서 손을 흔들어 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마치 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혹시 TV에서나 봤던 잠든 남편에게 뽀뽀를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속삭이는 그런 행동을 하려나 싶어 내심 기대했다 나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잠든 척했다 예상대로 그녀는 내 귀에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했고 나는 간지러웠지만 꾹 참고 귀를 기울였다 나는 어머니가 밉다 나는 어머니를 증오한다 나는 어머니를 죽여버릴 것이다 한참 동안 반복되는 주문과 같은 속삭임에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아파트 담벼락에서 만난 소녀와 소름 돋는 이야기 회사를 마친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 몇 개와 간식거리를 조금 사서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날씨가 더워지고 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는 날이 부쩍 늘었다 지방으로 취직하게 되어 변두리의 5층짜리 구식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회사와 조금 멀긴 했지만 아파트 자체는 혼자 먹고 자는데 별 지장이 없었기에 나는 꽤 만족하고 있었다 그날은 일이 조금 늦게 끝났고 아파트 근처에 도착하니 벌써 10시가 넘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니 경비 아저씨는 TV를 켜둔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나는 경비실을 지나 비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지은 지 30여 년 된 아파트라고 들었는데 최근에 페인트칠과 약간의 보수공사를 해서 30년 된 아파트 치고는 외관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구식 아파트 특유의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내가 사는 비동은 다소 구석진 곳에 있었고 아파트 바로 뒤로는 산이 있었다 그 산과 아파트 사이에는 2m 남짓한 높이의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있는 곳은 아파트 내에서도 후미진 곳이라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담벼락에 희끄무레한 물체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자세히 보니 웬 여자아이가 담벼락 위에 서 있었다 어른 키보다 높은 담벼락 위에 여자아이가 서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되어 발길을 돌려 그 담벼락으로 걸음을 옮겼다 꼬마야 거기서 뭐 하니? 위험한데 어서 내려와 여자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어 보였고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엄마 아직 안 왔어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엄마는 언제 오시는데? 근데 너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저기 쓰레기통 밟고 올라왔어 괜찮아 나 자주 올라오는데 한 번도 안 떨어졌어 그래도 그러다 한 번 크게 다친다 어서 내려와 내려와서 엄마 기다리면 되잖아 싫어 안 내려갈래 아저씨도 여기 올라와봐 여기 올라오면 재미있어 여기서 저기 끝까지 걸어가기 놀이하자 몇 번을 설득했지만 여자아이는 내려올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밟고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새하얀 원피스가 전혀 더러워지지 않은 걸 보니 조금 이상하기도 했지만 우선은 아이를 내려오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꼬마를 더 설득해 보기로 했다 꼬마야 내려오면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줄게 여기 아이스크림 보이지? 나는 맥주와 함께 사온 아이스크림을 봉투에서 꺼내며 아이를 구슬렸다 싫어 아저씨가 여기 올라와 여기서 같이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은 하나밖에 없어 너 안 내려오면 아저씨한테 혼난다 너 몇 동에 사니? 너희 엄마 오시면 다 일러줄 거야 거기 올라갔다고 싫어 엄마 올 때까지 안 내려갈 거야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기껏 신경 써줬는데 이렇게 나오니 그냥 다치든지 말든지 가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왠지 신경이 쓰일 것 같았다 억지로 끌어내릴까 생각도 해봤지만 오히려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일단 경비실에 가서 경비 아저씨를 불러오기로 했다 이 일은 경비 아저씨에게 맡기고 나는 들어가서 쉬면서 맥주나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너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 나는 다시 경비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경비 아저씨는 어느새 잠에서 깨어 TV를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301호 청년이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저기 비동 뒤쪽 담벼락에 꼬마 아이가 올라가서 도무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저씨가 보면 몇 호에 사는 아이인지 알 테니까 부모님께 연락해서 빨리 내려오게 해야겠어요 안 그러면 다치겠어요 경비 아저씨는 대답이 없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며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혹시 그 아이 흰 옷을 입었던가 네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나 보네요 그쪽 비동 담벼락 넘어 뒤쪽은 높이가 10미터도 넘는다네 여기 사는 아파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어서 그 벽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 그럼 그 꼬마가 뒤쪽으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네요 아저씨 빨리 가봐요 총각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모르나 본데 그쪽 벽은 여기 아파트 사람들도 밤에는 절대 가지 않아 가끔 흰 옷 입은 여자아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서지 나도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사실인가 보구먼 날씨는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나는 소름이 돋는다는 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온몸에 등줄기를 타고 비오듯 식은 땀이 흘렀고 말 그대로 소름이 돋으며 온몸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몇 년 전인가 한 사람이 그 담벼락 가래로 떨어져 죽었어 뇌진탕으로 즉사했는데 경찰은 자살로 결론 지었지만 떠도는 소문에는 그 여자 귀신한테 홀렸다는 말도 있다네 나는 지금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 옛날 아파트이긴 했지만 생각보다 집값이 싸고 당시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 조금은 의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날 경비 아저씨와 다시 그 담벼락으로 갔지만 역시나 그 여자아이는 그곳에 없었다 귀신에 홀린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날 그 여자아이가 담벼락으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로 올라갔었다면 몇 년이 지났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다시금 온몸이 서늘해지고 소름이 돋는다 한여름에도 말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 망원동 빌라에서 느낀 영혼의 존재 저번에 딸이 던진 무서운 한마디가 있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이모들 중 한 분이 무속인이시고 이모 쪽 친척 언니 중 한 명도 무속인입니다 신랑 쪽은 시아버지가 약간 신기가 있으셨고 시아버지의 어머니 즉 신랑의 할머니도 신기가 있으셨다고 하네요 더군다나 인터넷에서 본 글에 따르면 아이들은 영혼이나 귀신 같은 것을 더 잘 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3.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죠 여기 시골로 이사 오기 전 서울 망원동 빌라촌에 살 때의 일입니다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보증금 500만원짜리 작은 방 2칸짜리 월세집에 살았어요 집주인은 연세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바로 위층에 살고 계셨어요 저희가 이사 들어갈 때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계단이 지저분해졌다며 골목에서 있던 저에게 수건을 던지며 닦으라고 하셨어요 어이가 없고 기분도 나빴지만 그만큼 빌라에 애정이 많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주인 할머니께 여쭤보니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하더군요 많이 안 좋은 건 아니라 곧 퇴원하실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가서 수발을 드시는 것 같았어요 곧 퇴원하실 거라기에 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자기 전에 안방 불을 닦고 작은 방 불빛에 의지해 아이들 잠자리를 봐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3살 딸이 갑자기 엄마 저기 장롱 위에 파란 할아버지 있어 이러는 겁니다 순간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작은 방에 있던 신랑을 불러서 애가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신랑도 살짝 껌먹고는 다시 확인하더군요 저기 누가 있다고? 파란 할아버지 아직 말을 완전히 잘 못하던 때라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해도 금방 답이 바뀌던 아이였어요 그날은 장롱 위를 계속 의식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 달 두 달이 지났지만 집주인 할아버지는 퇴원하지 않으셨어요 집주인 할머니께 전에 듣기론 할아버지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만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은 내 식구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시어머니 댁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골목과 빌라 앞 주차장이 좁아 앞에 서 있던 차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빌라에서 집주인 할머니가 까만 상복을 입고 내려오시더니 차에 타시는 겁니다 까만 상복을 입은 자제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얼마 후 그날은 햇빛 쨍쨍한 주말 낮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와 아이들은 안방에서 놀고 신랑은 작은 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잘 놀던 딸이 갑자기 방문 쪽 천장 모퉁이를 뚫어져라 보더니 저기 할아버지 있어 이러는 겁니다 그날은 예전에 장롱 위에 파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보다 표정도 말도 뭔가 더 진지해 보였어요 다시 신랑을 불러야 애가 또 할아버지 있다고 한다고 하니까 신랑은 그나마 좀 경험이 있다고 이번엔 파란 할아버지가 아니냐고 웃음에 넘어가더군요 며칠 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데 집 앞에서 집주인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시며 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할아버지가 다 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병원에 계실 때 할아버지께서 계속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평생 힘들어 읽어낸 내 집에서 눈 감고 싶다고 하셨는데 상태가 점점 나빠져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딸이 그동안 보인다고 했던 할아버지가 집주인 할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라도 당신 집을 보고 가신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 집주인 할머니께서 곤란한 일이 생기면 저희 집에 말씀하시라고 해서 신랑이 몇 번 올라가 고쳐드리기도 하고 눈이 왔을 때는 빌라 앞을 열심히 쓸기도 했어요 한참 겨울이었고 그 후 시골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아직도 잘 계신지 궁금하네요 여덟 번째 이야기 늦가을의 독서실 고등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입문계이기 때문에 8교시 보충 수업을 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하지만 예체능 쪽 아이들은 8교시 보충 수업 신청을 하지 않을 뿐더러 거의 야자도 자율에 맡기는 상황이었죠 저도 미술 쪽으로 진로를 잡은 아이들 중 하나였기 때문에 8교시 보충 수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8교시 보충 수업은 원하는 교과를 수강 신청해야만 들을 수 있었거든요 원래 항상 야자도 하지 않던 저였지만 그때는 저희 학교에서 실시하는 독서 수행평가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정 도서도 거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야자 시간에 책을 읽기로 마음먹고 야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2학기였습니다 1학기 때는 저희 교실이 8교시 보충 수업 시간에 비어있는 교실이라서 그냥 그곳에 있으면 되었지만 2학기 때는 1학년 건물에 비는 교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어차피 독서실에서 야자를 할 테니 미리 올라가 있으라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건물 맨 위층인 5층에는 독서실이 있었는데요 독서실 크기는 교실 2개를 이어놓은 크기였고 이 독서실이 가운데 계단을 끼고 양쪽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한쪽은 여자 독서실 다른 한쪽은 남자 독서실이었죠 저는 독서실 열쇠를 들고 신나는 기분으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흔치 않잖아요 독서실 열쇠는 학년부장 선생님만 사용하시던 것이었거든요 아무튼 싱글벙글하며 책과 가방을 싸들고 독서실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초겨울이나 늦가을쯤이었을 겁니다 날이 꽤 춥고 해도 짧아서 5시만 되어도 어두컴컴해지곤 했죠 독서실 불을 켜고 문을 잠근 채 한참 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날도 몹시 추워서 히터도 빵빵하게 틀고요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 몸이 나른해졌는지 자꾸 눈이 감기더군요 그래서 잠시 책을 옆에 두고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한 10분쯤 잤을까요? 독서실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 책상을 볼펜으로 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지 않으면 나지 않을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텅 빈 넓은 독서실 갑자기 밖은 해가 져서 어두컴컴해졌고 교실 불도 꺼져 있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저 혼자였습니다 분명 제가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온 후에 안에서 문을 잠갔기 때문에 절대로 밖에서 들어올 수 없었고 게다가 열쇠는 저에게만 있었으니까요 규칙적으로 나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대략 제가 앉은 책상 줄보다 두세 줄 뒤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독서실 책상은 일반 독서실 책상처럼 옆에 칸막이가 있었고 이쪽에는 사물함이 달려있어서 제 키보다 훨씬 컸습니다 누군가 있는 건 분명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야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돌아보니 책상 밑으로 교복 치마와 다리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간 무서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나 말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 또 있었겠지 이렇게 무서움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이라도 켜기 위해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한 줄 정도 지나갔을까요?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던 자리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 분명 제 자리에서 봤을 때 교복 치마를 입은 학생이 앉아있었는데 자리를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바로 독서실 불을 켜는 곳으로 달려가 불을 켰지만 독서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 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들어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휩싸여 바로 독서실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독서실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책상에 앉아 공부할 때라도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움찔하게 됩니다 혹시 그녀가 뒤에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저번에 alt적으로 가볍게 됩니다 여는 내 지암한 가격에 들어가는 건가요? 불의 Helen, 제 자리에서 생각한다 인제 저의 위험한 경우를 할 사람은 기술에 방해가 아니라 사는 것 같네요 이성은 주로 한국에 대한 호흡 사이웃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조합을 켜고 남은 일을 켜고 모아를 켜고 이 신과는 일이 방왕에는